아, 저기다가 묵는 거구나. 전 제 몸에다 못 끌려가. 혹시 도망갈까 봐. 그게 있는지 몰랐어. 세진, 나는 잘 결혼할까. 우리 오늘 파티 갈 거니까 너는 쌩지랑 얘기하고 있어. 쌩지랑? 쌩지들이랑? 샌데렐라거든? 오, 멋있다,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아, 재밌다. 재밌다. 어, 이렇게 보다 이렇게 딱 했는데 블랙핑크가 너무 멋있어. 여기도 블랙핑크야. 세금을 두껍게 할 것 같은데? 계속 막 할 게 너무 다 새로우니까. 오늘 잔들이 좀 긴 잔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쟁반에 들고 가면 또 바닥이 평평하지 않잖아. 맞아. 그거 쏟아질까 봐. 제발, 제발. 긴장돼, 긴장. 맞아, 맞아. 진짜 긴장했어요. 가다가 넘어질까 봐. APA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 팔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먹냐? 이러면서 수업을 원래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먹고 싶어서. 레이컨이 쌀국수 먹을 거다. 아니, 아니. 우리 어디 가야 돼? 우리 쌀국수 먹을 거 안돼? 잠깐만, 잠깐만. 지금 쌀국수 먹고 싶어. 아니, 잠깐만. 집중. 우리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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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여기 뒤집으면 되게 약? 어, 근데 약간 좀 더 노릇노릇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진짜요? 골든 리트리버. 저요? 이렇게 잘라서? 주문 좀 잘 맞는 것 같아. 다 설명했어, 내가. 처음 해봐요, 설명 다 했어요, 제가. 잘했어, 잘했어. 아, 식혜. 짜파게티. 안돼, 한 번 가마에 갖다가 하는 거야. 식혜, 식혜. 전통 식혜. 그래요, 음료수를 일단 사서 숙가마를 가면 될 것 같은데. 식혜. 먹을 건 지금 안 사는 거죠, 언니? 맛있을 것 같아. 일단 그 사우나 들고 들어갈 거. 맛있... 거짓말 하지 마!